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해피가 언젠간 방송을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타이밍이 좋게 들어가서 너무 좋았습니다. 나이는 2살인데 어쨌든. 2살이요? 1살인가? 작년 11월생. 맞아요. 2살, 2살로. 2살이요? 벌써 2살이요? 아니, 개물만 살아가 있잖아. 벌써 2살이다. 쉽게 어디예요? 네, 그 정도. 너무 귀여워. 지금 여기가 내 아이다 느낌 오신 거 있으세요? 진짜 얌전했어요. 짖지도 않고 되게 얌전했어요. 저희 프로그램 소개를 다시 해드리면 강아지들이랑 놀고 하는 리얼리티가 된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짤을 만들어서 대놓고 자랑하는 시간을. 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. 저희 강아지는 서수 똥을 놉니다. 정말요?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. 어머, 어머. 그런데 밖에서는 또 멀쩡하게 싸거든요. 집에서 막. 이렇게 싸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진짜 웃겨. 이렇게 싸고 똥을 안 밟으려고 열심히 되게 깔끔히 걸어가요. 너무 귀여워요. 진짜 나 자랑 더해도 돼요? 네. 그리고 표정이 엄청 다양해요. 요즘은 쇼파 밑에 들어가 있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런데 집은 따로 있는데 저런 거죠? 네. 이전에 애기, 강아지 키웅시 댁 있으세요? 아니요. 엄마, 아빠가 반대가 되게 심했어서. 최근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아빠가 치룡 진담을 하시더라고요. 해피를 껴안고. 사실 너희 언니보다 네가 더 좋아. 그래서 저도 옆에서 날렸죠. 나도 집 해피 보러 가는 거야. 네. 어떤 거 있으세요? 한번 유치원을 보내보고 싶기는 해요. 그 비숑 타임 뭔 줄 알죠? 막 돌잖아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너무 귀엽지 않아요? 행복해서?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다시 나아요? 다시 나아요. 나고 있어요. 해피야. 해피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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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반대 손. 아니지? 손. 반대 손. 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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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아이, 잘했어. 왜 이렇게 잘 해피? 아니야. 아니야. 너 너무 급해. 너 너무 급해. 기다려 봐. 이걸 일단 먼저 만들어야 돼. 아, 이대로 이렇게? 완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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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 두 개를 합쳐도 이게 안 되다니. 배로 끝까지 합쳐도 안 됐어요.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때? 좋은 마음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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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풍땅땅. 안녕. 황구야, 얘 남자야. 황구 이리 와. 황구야, 얘 남자야. 어머, 어머. 황구야. 황구야, 쳐다도 안 보네. 안녕. 안녕. 보컬로? 야, 그건 아니잖아. 안녕. 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